03744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히림입니다. 히림의 테마는 우크라이나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 대시 건설 대북 건설 네옴 시티 지진 도시 재생 리모델링 슬래시 인테리어 재건축이 가 있습니다. 히림은은 동사는 1970년 1월 10일 히림건축설계사무소로 설립되어 2000년 2월 3일자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음 동사는 건설 관련 서비스업인 설계, 허가, 준공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와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감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해외사업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새로운 해외사업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설계와 CM, 본사 현장 간 협력체계를 정비해 해외정보력 강화 중 기업개요 대시 1996년 7월에 건축설계 및 감리 엔지니어링 사업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00년 2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대시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우수한 기술인력 확보와 새로운 설계 시스템 구축 등의 투자를 지속하여 중국, 페트남, 아제르바이잔 등에서 수주를 지속하고 있음 대시 2016년 1분기부터 총 공사비 300억 원 이상인 공공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설계부터 건설사업 관리가 의무화된 바, 우호적인 영업환경 조성 재무 대시 해외 도급공사 설계 수주 부진에도 국내 도급공사 설계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국내외 감리 수주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전년 대비 매출 증가 대시 지급 수수료 감소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금융수지 개선 등으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 상승 대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로 건축설계 및 감리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필리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수주 등으로 해외 부문도 성장하며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2년 9월 13일 기준 장마감, 히림의 시가총액은 1350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히림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662위입니다. 히림의 상장 주식수는 1392만 2401은 5주입니다. 히림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히림의 퍼은 17.60페이고 추정퍼은 n-a페이며 동종업계 퍼은 6.68페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5.4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4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769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1.4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5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와 bps는 각각 2.00배, 485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5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점에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2번지억원, 91억원, 83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6번지억원, 47억원, 62억원입니다. 희림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77번지 14%이고 유보율은 906.94%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49.54이며 전일 대비해서 65.26 더하기 2.7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96.79이며 전일 대비해서 18.98 더하기 2.4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림의 2022년 9월 1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97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9960원보다 26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만 18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희림의 종가는 9700원이며 주가가 희림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희림의 종가는 9700원이며 주가가 희림의 241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3%입니다. 금일 희림은 거래량 81만 7600 스무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7927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 증권에서 21만 5100 열세주, 한국 증권에서 12만 4469주, 삼성에서 76258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6만 3925주, 미래의 세 증권에서 5만 696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 증권에서 23만 4828주, 삼성에서 8만 2028주, 미래의 세 증권에서 8만 1528주, 한국 증권에서 7만 4533주, NH투자증권에서 6만 7900에 순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만 7549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만 8548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희림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